스가리아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등잔 때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하루는 스가리아가 2상 중에 순금 등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2상 중에 보았던 7등잔 곧 7초때는 사도 요한이 언급했던 것처럼 7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 등대는 글도를 상징하고 두 감남나무는 등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인 글도의 두 직분 즉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두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2상 가운데 등장하는 두 나무 두 금관 두 가지는 모두 한 인격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리아 4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이 뚝뚝 흐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받고 그 기름으로 충만해진 자들은 1차적으로 스가리아 시대의 제사장 직위를 맡고 있던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통치자 스루파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요수아와 스루파벨 또한 예표의 사람들로서 결국 이 두 나무 두 금관 두 가지는 대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토를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바로 이란 예수 그리토로부터 황금기름이 흘러나와 교회의 불을 밝히고 주의 자녀들을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이란 주의 황금기름으로 발리온 영적인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처럼 신선한 기름의 아들로서 가름난 영적인 삶이 되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